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테스크입니다 포항시는 올해 장애인 복지 분야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140억 원 늘어난 930억 원을 투입합니다 올해부터 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장애 수당을 월 4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시설 장애인은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 했습니다 저소득 경증 장애인의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65세 미만 장애인에게도 활동 지원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라 금관이 나온 금관총이 현대적인 전시관으로 조성됐습니다 전시관은 고분 축조 당시 돌과 흙을 그대로 사용했고 목조 구조를 1대1로 재현했는데요 인근에는 금관총 고분정보센터를 조성해 5월쯤 문을 열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입니다 경주 봉황대 인근에 달팽이 모양의 전시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일제 강점기인 지난 1921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신라 금관이 발견된 금관총입니다 발굴 당시에 고분 대부분은 허물어졌고 부실하게 발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후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재발굴하면서 돌무지 덧널무덤의 축조 과정을 발견했고 유물 중 칼집 장식에서 신라왕의 이름인 이사지왕을 확인해 신라 고분 중 유일하게 주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한국사기 기록에는 그 이름이 없지만 명확히 이사지왕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금관총에서는 아마 이사지왕이라고 하는 그 고대 어떤 마리가는 아니고요 한 두 번째 세 번째 위치에 있는 아추 고위층에 이제 무덤으로 밝혀져서 재발굴 이후 복원을 거쳐 현대적으로 조성한 금관총 전시관은 길이 48m, 높이 12m 규모로 축조 당시와 비슷합니다 내부에는 당시 흙과 돌을 그대로 사용했고 나무로 된 목조 구조를 1대1로 재현했습니다 고분의 너비를 짐작할 수 있도록 전시관 앞 도로에는 원형으로 돌을 깔았습니다 돌과 흙과 돌 이렇게 순서대로 쌓아서 또 짓고 또 여기서는 돌 위주로 짓더라고요 또 방법도 다르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지혜롭고 또 규모 보면서 그 시대의 국력 이런 것도 유추해 볼 수 있고 전시관에는 고분 축조 과정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도 마련됐습니다 목구조 모습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이 목구조 모습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AR로 이렇게 실제로 체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체험을 해보시고 그리고 돌을 어떻게 쌓았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금관총 전시관 발효협회는 고분정보센터 공사가 한창입니다 천마총 등 신라 고분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실감 영상으로 볼 수 있는 대규모 극장과 고분정부 도서관이 들어섭니다 현재는 금관총 전시관만 관람할 수 있고 고분정보센터는 오는 5월 초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2차 전지 생산 전문기업인 에코프로의 지난해 그룹 전체 수출액이 16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그룹의 주력사인 에코프로 BM은 지난해 10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으며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의 합작사인 에코프로 EM도 5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017년 1억 불 탑 수상 이후 5년 만에 10배 성장했으며 에코프로 그룹의 2022년 잠정 실적은 연결 기준 매출 약 5조 4천억 원 영업이익 6,100억 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저수지 물을 댄 논에서 농작물이 말라 죽고 벼에서 중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저수지 위쪽 한 업체에서 폐수 불법 방류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포항시의 대처는 허술했습니다 1년 가까이 카드뮴 오염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무단 방류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조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포항 최대 들판인 흥해읍 덕장리 지난해 가을 추수철이지만 벼가 논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벼 나달이 여물지 못해 쭉정이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 논에서 자란 쌀에서는 중금속인 카드뮴이 공유 기준치를 40배 넘게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벼나 벼집이는 아마 다 유통됐다고 봅니다 그걸 역조사해가지고 벼도 찾아내야 되고 포항시는 지난해 5월 이틀 동안 인근 업체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오폐수 무단 방류 사실이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폐수 불법 방류 의혹이 제기된 업체도 포항시는 지난해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업체 내부에 대형 저수조가 설치돼 있었지만 농수로 등을 통해 폐수를 무단 방류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카드뮴에 오염된 피해 농경지 면적은 축구장 20개인 13만 3천 제곱미터 포항시가 부실 조사로 오염원도 규명하지 못한 채 시간을 끄는 사이 농민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언론 보도를 통해 불법 폐수 방류 의혹이 제기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폐수 방류를 알린 공익 제보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정한 조사를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설 연휴 울릉도 귀성객 여객선 운임 30% 할인이 3년 만에 재개됩니다 여객선 운임 할인은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포항 영열만항에서 출항하는 유시다오펄에만 적용되며 울릉군에 8촌 이내 친인척이 있거나 등록 기준지가 울릉군으로 돼 있는 출항인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여객선표를 선사에 사전 예매한 후 울릉군 홈페이지에 접속해 할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유가에다 이번 겨울처럼 춥고 흐린 날이 많으면 시설 원예농가들은 난방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데요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 보급되면서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시설 하우스 안에서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 속에서 재배하려면 난방비를 줄이는 게 관건입니다 이곳은 하우스 안에 단열성이 우수한 신소재 에어로겔로 만든 다겹 보온 커튼을 설치했습니다 사용 결과 난방비가 15% 정도 줄어들고 물을 흡수하지 않는 특성 때문에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아 병충해 발생 걱정도 덜었습니다 딸기를 재배하는 이 농가는 난방기의 배기열을 회수해 다시 난방에 이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열을 활용하는 기술로 하루 평균 난방에너지를 16%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내부 온도를 균일하게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고요 그 다음에 습도 유지가 일괄성 있게 또 작물의 줄기와 뿌리 등 생장점 부위만 집중 난방하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공간 전체가 아니라 부분 난방을 하기 때문에 생육은 촉진하면서 난방비는 절감할 수 있습니다 효과도 크면서 비용이 작아서 경제적이어서 농가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여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유가 시대, 올겨울 난방용 면세유 가격은 2021년보다 72%나 크게 올랐습니다 새로운 에너지 절감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좋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평소 난방시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협입니다 미국 CES에 참가한 포항시 대표단이 일룸머스크가 도심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직접 고안한 미래형 교통시스템 베가스 루프를 시승하고 테슬라 기가팩토리 포항 유치와 연계한 미래전략 고상을 구체화했습니다 대표단은 테슬라 유치전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현장에서 베가스 루프 기술 책임자를 만나 테슬라 기가팩토리 운영 현황 및 투자 조건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베가스 루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주요 장소를 터널로 연결하고 이곳을 전기차를 이용해 고속으로 이동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시민 100여 명이 오늘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최종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포스코 지주사 미래기술연구원, 포항 이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집행위원과 시민 등 100여 명은 오늘 오전 수서경찰서 앞에서 포항시민을 기만하는 최종우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편 범대위 임종백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회사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해 1억여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최종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해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수서경찰서로 넘겼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28일부터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에 대해 계도나 경고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전용 주차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 충전시설 진입로에 물건 적재, 춘정구역 내 차량 계속 주차 등입니다 단속 행위 적발 시에는 사안에 따라 10에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덕구는 사건, 사고나 긴급상황 발생 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제정했습니다 매뉴얼은 CCTV 관제요원 근무 수칙과 영상 관제 요령 등으로 구성됐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위험 상황이 포착되면 관제센터에서 신속한 상황 보고와 대응이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CCTV 영상 반출 절차도 명시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축소됨에 따라 올해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받게 되는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7%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연납 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하기 때문에 실제 할인율은 2월부터 적용됩니다 지자체마다 연납 신청을 이달할인율은 2월부터 시작하십시오 지자체마다 연납 신청을 이달할인율은 2월부터 시작하십시오 지자체마다 연납 신청을 이달할인율은 3월부터 시작하십시오 지자체마다 연납 신청을 이달할인율은 1월부터 시작하십시오 지자체마다 연납 신청을 이달할인율은 3월부터 시작합니다